꾸했네요? 그거부터 오죠? 욕조에 물 받는 거? 꿈도 꾸지 마요 근데 그거 압니까? 우리 사랑하는 단말처럼 한 번도 안 하고 말로 안 하고 공부를 했잖아요 이번 작전에 자네도 보낼까 하는데 아니면 지금 바로 자네 전용 명령서에 사인을 하는 선택도 있어 어떻게 할까? 가고 싶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쯤 꼭 돌아올게요 서정서 복귀했구나 근데 최종사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? 뭐?